대한민국 청소년회 회 뉴스 신주아 기자 강남구림 역삼 청소년 수련관 관장 정성기 이 2022년 7월 30일 아동 스스로 일상 속 아동의 권리 침해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의 견을 제시해 아동 권리가 실현되는 아동이 진정 행복한 강남 만들기 활동인 제1기 강남구 아동정책참여단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제1기 강남구 아동정책참여단은 강남구에 거주 중이거나 강남구 소재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8에서 13세 아동 중 선발 절차에 따라 선발된 22명의 아동이 참여한다. 이들은 이날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에서 위촉장과 단원증을 수여받고 아동정책참여단에 대한 선서로 아동정책참여단 활동에 대한 동기와 책임감을 다졌다. 발대식에서 미내용, 대무초우, 앙균조, 게일초우, 단원은 선서를 통해 모든 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할 거예요.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돼요 라고 말했다. 정성기 관장은 아동정책참여단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아동의 권리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며 강남구림역삼청소년수련관도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강남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정책참여단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6개월간 기초교육 강남구 내의 아동정책 및 권리관련 문제찾기 지역 탐방을 통한 자료조사 대안 모색 및 제시 해단식 등 총 11회기에 걸쳐 활동이 진행된다.